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할 총선 기획단을 만들었었는데 자 20대와 30대 기초의원들로 기획단을 구성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당 위원장 지금까지 민주당 간판 달고 선출된 사람은 김부겸 국회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분은 개인기로 돌파했다고 생각하고요. 장차 미래를 위해서 조직력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승부하겠단 말이었어요. 네. 일당이 독식하는 대구 정치 무대에 젊은이의 참신함이 과연 통할지 내년 총선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겼습니다.